현대 그리고 기아차가 엔진 화재 위험으로 인해 미국에서 판매되는 약 59만여 대 이상의 차량 리콜 소식을 전했습니다. 현대 기아 차량의 리콜 대상은 2013년에서 2015년 기아 옵티마 중형 세단 차량과 2014에서 2015년 기아 소렌토 SUV 차량 등 44만 대입니다. 또한 미국 내 한인들도 많이 운전하는 2013에서 2015년 현대 산타페 SUV 차량 15만 1천 대가 리콜됩니다. 현대 기아 자동차 측은 브레이크 ABS 유압 컨트롤 유닛 내부에서 브레이크 액이 누출돼 화재를 일으킬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화재 위험이 높아 우려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기아 자동차의 리콜은 오는 10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현대 자동차 차량의 리콜은 10월 23일부터 진행됩니다. 한편 미국 안정규제당국에 따르면 현대 자동차의 브레이크 액 누출로 지금까지 차량 엔진 화재가 15건이 보고됐습니다. 또한 기아 자동차 차량에서도 8건의 차량 화재 보고가 나왔습니다. 자세히 돌아가bies 1,800km에 따르면 현대 자동차의 리콜은 10월 30일까지